실력 키우기의 이진수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동작된다. 이렇게 두 개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온 진수를 이진수로 한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진수를 입력받아 10진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진수로 입력을 받네요. 이진수 입력받아서 2의 지수승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진수를 인티저로 입력을 받아 볼까요. 인티저로 받아 봅시다. %d로 num에다가 이제 수를 입력받구요. 루프를 위해서 i가 있어야겠네요. i는 뭐 보다 작다 해야 되지? 응력받은 숫자의 갯수 갯수를 모르네. %d로 인티저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이진수를 1인부분만 골라서 계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num이 0이 아닌 동안 돌려야 할까요? 인티저로 받아서. 네. 안녕하세요. num이 0이 아닌 동안 돌려야 할까요? 네. 네. 하구요. num이랑 1이랑 end 연산하면 최하위 비트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num이 0이 아니라면요. num이랑 1이랑 4이랑 1이랑 붙여야 할까요? 엔드 연산 말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10진수로 받았기 때문에 비트 연산하는 것보다 나머지 연산이나 나눗셈 연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진수로 이진수 형태의 값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15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잖아요 1이니까 sum은 0이고 sum 플러스 sum 나누기 10 나누기 10판 나머지를 아니다 이게 아니라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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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슨 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2에 아이슨을 하는거죠 왜냐면요 이 지금 비트 1 된 값은 첫번째 비트는 2에 0승이에요 그 다음에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그 다음에 2에 4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쉽진수로 제일 처음 i가 0일때 제일 첫 비트 잖아요 첫 비트는 2에 0승 i가 0이니까 2에 0승 그 다음엔 2에 1승 이런식으로 해서 값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int로 형변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num은 num 나누기 10 네 num 값을 갱신해주는 거죠 최하위 비트 하나 날려버리는 거예요 10으로 나눈 몫으로 num을 갱신하면 최하위 비트를 10진수로 계산하여 합계고함 그리고 최하위 비트를 제외한 숫자를 숫자로 갱신 네 숫자가 갱신되고 갱신이 계속되다가 얘가 0이 되는 순간 루프 탈출하겠네요 그래서 printf%d 그래서 sum을 출력하면 10진수로 변환된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돌려봅시다 아이고 21이 안 나왔네요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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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네 실패했네요 넌을 받았는데 넌이 0이 아닌 동안 음... 루프를 둔다 하.... 지프라 너는 짓으로 나눈 나머지가 피ambled ㄷ 호소기는 형이 아니면 SUM은 SUM 플러스 2에 아이슨 프린트 해봅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귀찮은 꿀맨님 안녕하세요. NUM을 프린트하고 SUM 또한 프린트 해봅시다. Q. 제일 처음에 NUM이 10101이고 아하 SUM이 이상하네요. SUM이 이상하네요. 파워함수가 S.H인클로드 안해서 그런가요? S.H인클로드 안해서 그런가 봐요. MES.H인클로드 안해서 그런가 봐요. 이에 지수승 구하기 위해서 파워함수를 썼는데 MES.H를 인클로드 하니까 정상 동작하죠. 결과값이 21이 정확히 나왔어요. 예.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쓸던만 부분 프린트 지워버리고 네. 코드를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어? 무슨 일이죠? 아 이거 이거 인티저로 받으니까 인풋이 너무 크면 안되나봐요 지금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바스 실행하면서 이 입력 여자를 넣으면 애초에 num이 오버플로우 넣었죠 음수가 떠버렸잖아요 편법으로 long으로 바꿔 볼까요? i 빼고 long으로 바꾸고 long은 %d출력이 아니죠 아 롱도 안되네 이거 애초에 캐릭터로 받았어야 하나요? 지금 숫자가 커서 담기질 않네요 숫자가 커서 담기질 않는데 아 어쩐지 간단하게 풀었다 했네 아 그러면 큰 숫자까지 핸들링 하려면 캐릭터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음 캐릭터로 받아야겠네요 아 바꿉시다 코드를 뒤엎어야겠습니다 아 네 롬을 넉넉하게 100개 정도 주고 %s로 미진수 문자열을 입력한거죠 문자를 입력을 했고 아 여기서 mass.h 말고 아니죠 mass.h 있어야 되죠 string.h 를 하나 하고 어 렝스 어 렝스 넘의 렝스가 0 보다 크다 렝스가 0 보다 큰 동안만 돌게 합시다 그리고 %s로 넘을 출력하고 음 num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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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복잡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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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인데 시프트 연산을 하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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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아 아 랭스 함수 배열에 길이 모으기 사이즈오브를 쓰네요 그게 아닌데 아 strlan 예 strlan 이었죠 아 이거를 또 깜빡했네요 strlan strlan으로 다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예제는 이거 아까 실패했던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가 좀 이상하죠 제일 마지막 비트 1111 인데 처음에 sum이 1이 되는게 맞고 1이 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는 2도 더해서 3이 되고 그 다음번째 이게 안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sum이 안나오네요 여기도 안나오고요 여기도 안나오고요 4랑 8도하면 12 네네 sum이 계속 집계가 안되고 있네요 이 푸문에 안들어가나본데 음 이 푸문에 왜 안들어갈까요 이 푸문에 왜 안들어갈까요 랭스 마이너스 이라면은 제일 우측 비트를 의미하는거고 랭스 마이너스 이라면은 제일 우측 비트를 의미하는거고 아 마이너스 아이를 없애야겠네요 어차피 문자 랭스를 문자 최하위 비트를 계속 제가 버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이 하지 말고 그냥 랭스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랭스 마이너스 1 해서 최우측 비트만 바라보면 되는거죠 네 그쵸 그쵸 아이까지 빼버려가지고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4047이 정확하게 나왔죠 네 이제 다 푼거 같네요 그래서 프린트 하던거는 다 주석 처리 해버리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제출할게요 4047 나오고 이거를 다시 제출해봅시다 왜 이렇게 느리죠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느리지 네 석세스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푼 문제에서 이진수를 입력받을 때 처음에 인티저로 입력을 받으니까 이진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인티저 범위에서 처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을 받았구요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처리하니까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실력 키우기 이진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